어? 소련과 방이 있는데? 저 문샤인 아니야 이거? 어? 이새끼... 여기 턴에는... 어 저기 저기... 띄워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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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안 살려... 아 여기가 마크방이구나 이야... 엔시 한 자루 더 있다 TX 있고 MCX 있고 너 뭐 가져갈래?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 근데 이걸 내가 정할게 아닌데? TX 챙겨 TX가 더 비싸잖아 어? MCX 쓸래? 여기 WZ 지갑 어? 지갑 있어야 되다 가자 어? ㅅㅂ 놀래라 너 뭐 쐈어? MCX 자 가자 귀찮아 오케이 서류구방 샀고 이거를 팬티에 넣어놓고 된거야 이거는? 이게 이쁘구만 이게 이쁘구만 MBSS 왕 챙겼어? 어 MBSS 샀어 ㅅㅂ ㅅㅂ 그걸 샀다고? 어 상점에서 무려 18,000 룩을 주고 샀어 해 없으면 이겨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으아아아 으아아아 반성 개튀네 아! 아 이새끼 가방 메고 있네 내꺼랑 똑같 아아 아아 저거 PMC다 아 저거 야야야 저거 필그림 스키부다 필그림 스키부 어 필그림 스키부? 저거 못찾는데? 야 내가 갔다올테니까 어때 어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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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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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필그림 가자 아 근데 이게 느낌이 안좋은데 쌍필그림은 18년아 또 초치네 이새끼 아 또 근데 소음기 값이 5만원이네 어 소음기 떼서 소음기 떼서 먹었어? 소음기 떼서 뭐야 너 그거 팔아 아니 이러면 어 그래? 아 이거 괜히 샀네 그러면? 아니 시발 저 문샤인 아니야 이거? 어? 문샤인 대박 역시 애쉬인가? 애쉬를 들어서 아무도 날 안찾아오는건가? 그지 잡아봤자 시발 쓰레기다 잘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또 애쉬 들면 안 뒤짐 애쉬 들면 안 뒤짐 핵도 쫄아서 안오나 이새끼 여기 턴에는 PMT 아깐 아깐 죽여 죽여 저 PMT야 뭐? 다리 갈아버렸어 내가 오케이 AK 어디야? 왜 이렇게 움직이는거야? 우리 안에 있는거야 씨발 무슨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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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한 마리 개새끼 으음 으아 으아 아니 이게 안 돌아가 누워서 쐈거든? 근데 이게 안 돌아가 마우스가 그래서 못 죽였어 하나 잡았어?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저 새끼 나오더라고 죽어 이 새끼가 역시 와플 속은게 저 새끼 애쉬 들 때는 사람도 별로 안 잡혔었는데 와플 들자마자 사람 맞아 너 애쉬 버렸어? 아니 애쉬 갖고 있지 그 빙고 해버려서 너 그거 그 총 끼 있지? 그냥 아름다워 봐봐 이거 진짜 이거 진짜